이승기씨, 2023년에는 운이 좀 어떤지 이분이 이승기씨, 2023년도에는 아마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으로 내가 하고자 했던 목표를 향해서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제는 뭐 그전에는 숨어서 몰래 몰래 도와줬다면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게 되고 인연의 손길도 많이 따라게 되고 그리고 이승기씨가 그전에 하고자 했던 것들도 많이 못했던 걸로 많이 보여요 근데 2023년부터는 내가 하고자 했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운으로 보여집니다 결혼은 어때요? 결혼도 할 수 있는 걸로 보여요 결혼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분이어서 앞으로 한 1, 2년 정도 후에는 결혼도 하지 않을까로 예상됩니다 운은 좀 괜찮아요? 네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족쇄를 채워놨던 것들이 풀리는 것처럼 풀릴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자 했던 것들도 많이 발목을 잡았고 제재도 많이 당했는데 뭐 이번에 아픈 일을 겪고 나서는 조금 더 성숙되게 값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몸값도 좀 더 오르고 모르고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좋은 기운을 가지고 조금 더 어른스럽게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제 후크 엔터테인먼트랑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사회사는 그 소송 같은 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승기 씨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소속사에서 오래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승기 씨 같은 경우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 상황을 현명하게 누구보다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게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 이승기 씨는 그냥 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여줘요 법정에서 만약에 소송이 가면 이승기 씨가 이긴다? 이긴다 왜냐하면 이게 명백하게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탓을 이승기 씨의 탓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